안녕하십니까 황후 중국 전통 마사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마사지샵은 고품격의 휴식을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고객님의 몸과 마음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양한 마사지 서비스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 속에서 바쁜 일상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100% 컨디션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케어해드리며 한 번 맺은 인연 언제까지나 기분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황후 중국 전통 마사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